돈 타령하기 전에 돈 타령하기 전에 딱이 나왔어요 어 나왔지요 그리고 돈 타령하고 그러고 나서 돈 타령하고 둘째 박 탔습니까? 네 탔으면 이제 비단 타령합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정말 이제 어렵다 탁! 박을 쪼개놓고 뭐니? 탁! 박을 쪼개놓고 이 박통 속에서는 웬갓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이 박통 속에서는 웬갓 비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남의 바다 유든물 들듯허겄다 남의 바다 유든물 들듯허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비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아따 잘 들어요 아니리를 선생님.. 선생님에게 빠져가지고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비단이 나온다 기다리고 웬갓 비단이 나온다 기다리고 웬갓 비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시작 소간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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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암백척 league 번 따 번 따 번 따 그렇지 따 거길 잘 맞춰야돼 번 따 헌었다 이힐광단 고소대 악의 항두월 고소대 악의 항두월 적선아미가 월광단 적선아미가 적선 아미가 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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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음이 여러 음을 거쳐 적선 아니고 적선 시작 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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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가 적선 아미가 월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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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연을 진상 하던 진상 하던 천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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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진상 하던 천도문 진상 하던 천도문 천도문 진상 하던 천도문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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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천 ANY 천any 천하 처롱 그렇지. 흐려내던 지동 기다리고 흐려내던 지동 그렇게 더 배우고 싶어도 어렵네요. 뒤에 장단이 어렵고 말 붙임이 어려워서 말 붙임이 어려워서 더 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서 또 하세요. 웬갓 한 번 쓸게요. 웬갓 그 음 하는 웬하고 갓 하는 사이 음이 전부 다 쭈럭하니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웬갓 시작 웬갓 응 그렇게 그에서 그 음 사이에 그 음이 다 과정을 거치면서 다 내려와서 갓까지 내려오는 거야. 웬갓 시작 웬갓 비단이 나온다 이렇게 웬갓 그러니까 두 박자 사이에 그 음까지 쭉 내려와서 갓 하고 세 번째 박에 떨어지고 비단이 쉴 틈이 없이 그냥 쫙 나와야 되는 거야. 웬갓 비단이 나온다 그러니까 웬갓 시작했지. 금이 계속 갓 해서 옥타브 밑으로 떨어지고 웬 시작했던 음이 계속 쪽으로 나와 버리는 거야. 웬갓 비단이 나온다. 이렇게 시작 웬갓 비단이 나온다. 그렇지. 웬갓 비단이 나온다. 기다리고 웬갓 비단이 나온다. 웬갓 아니고 웬갓 비단이 웬갓 똑같애 웬갓 가사고 웬갓 비단이 나온다. 시작 웬갓 비단이 나온다. 서감부상 송감부상 삼백척 송감부상 삼백척 번 떤 다 일광단 번덤 다 일광단 자 떤 하고 기다려. 한 방귀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돼. 번 떤 따! 따! Tour! Ly다다다다 vuel't You out! 따! LYL! 따! LYL! 따! LYL! 따일광단이 일광단을 해주어야 된다 한방자 짜리 따일광단 어떻게 하냐고. 번! 따! LYL광단 분! 따! LYL 광단 부!ymph! 따! LYL 광단 ldigt, 보우제어언제어언제어 아개항두골 하나 둘 고성대 아개항두골 두골 누골 척성아미가월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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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보 요지연허 하나 둘 서왕보 요지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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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허던 천둥 요지연허 진상허던 천둥 뭐요? 천둥이 아니고 천둥 천둥 가길박이에요? 천둥이 가길박이야 문이 길고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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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허던 천둥 진상허던 천둥 허가 돌가자 나올 필요가 없어 진상허던 천둥 천둥 친상허던 천둥 진상허던 천둥 친상허던 천둥 친상허던 천둥 차나구주 산청원 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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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구주 산천초몬 흐려내던 지돔 흐려내던 지돔 그렇죠. 그걸 잘 해오셔야 그다음에 쭉쭉 나가요. 여기까지만 저기 도창으로? 넣어주세요. 예. 우리 선생님 아이고 왜 살려면? 어이? 안전해. 하하하하 짧으니까 짧으니까 깨발이 어렵네요 굉장히. 네. 탁 밥을 조개놓고 보니 이 밥통 속에서는 웬갓 피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디 남해마다 유든물 들듯허겄다. 흥보가 좋아라고 피단 이름을 한번 새겨보는디 웬갓 피단이 나온다. 웬갓 피단이 나온다. 소간부상 사한백척 번뜻다 일광단 고소대 악양두월척 써나미가 월광단 서왕부여지연허 진상허던 천토문 천하군주 산척완척목 그려내던 지도문 까지? 하하하하 해갖고 오시오잉? 이쁘게 해갖고 와야 그 다음 나가. 인사하겠습니다. 봄수 예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벌써 2시간이 가버렸어. 네? 벌써? 아이고 세상에 안팽고 다이어트 Dark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